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대학, 경남의 명문, 지역중심대학, 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국립창원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제2건학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실, 진리, 자유, 창조의 교훈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교육역량 우수대학, 글로벌 대학, 지역사회 선도대학 및 자율과 소통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경남지역 최고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본연의 연구기능은 물론 지역인재를 넘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창업, 취업 지원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창원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6학년도 등록금 대비 65%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배움의 경제적 문턱을 확 내렸습니다. 또한 에이스 사업 및 링크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금이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림캐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목표를 스스로 조기에 수립하고, 역량 중심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맞춤식 취업 컨설팅, 외국어 및 자격증 강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복림고시원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 아래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화된 창업 강조부터 해외 연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는 최근 몇 년간 창원대학교가 이룬 최상위의 취업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기숙사는 7개 동 2,5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숙식 제공, 2인 1실의 개인용 가구, 인터넷 전용선 및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매점, 전산실, 비디오실, 독서실, 세탁실, 건강증진실 등 생활에 필요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전체 수용인원의 40% 수준을 우선 입사 배정하여 대학생활 초기 적응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 최초로 개통된 KTX 창원대학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능하고, 특히 부산, 마산, 김해, 진해 지역에는 통학버스를 제공하여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이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2018학년도 창원대학교 대학 입학 전용에서는 수시, 정시, 추가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100%로 모집하는 학생부 교과 전용을 포함하여 총 12개 전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시 모집은 수능 100%로 하는 가군과 다군의 2개 전용과 실기고사를 치르는 예체능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이 있을 경우 수능 100%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8개 단과대학과 49개 학과학부로 2018학년도에 총 1960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직과목 설치학과가 20개 학과학부, 사범학과가 2개 학과, 그리고 12개 특성화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학과 중 생명보건학부와 기계공학부는 전국 최고의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의 71%를 선발한다는 것과 학생부 위주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용 지원 자격이 종전 경남지역 출신 고등학생에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 울산지역 출신 학생들은 올해부터 지역인재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시 서류 제출 대상자는 9월 27일 16시까지 창원대학교 입학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원대학교는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간의 교차 지원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3개 전용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100%인 학업성적우수자 전용, 지역인재전용을 포함하여 총 12개 전용으로 49개 모집단위에서 총 1399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특히 평생학습제 전용은 경남에서 최초로 운영 중인 미래융합대학으로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은 12월에 있을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은 인문, 사회, 자연계열 모두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창원대학교 수시모집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접과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습니다. 수능시험 이후 12월 15일 발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체능계열, 특기자, 취업자, 평생학습자 전용 등 일부 특별전용은 추가 전용요소가 있으니 해당 수험생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30%, 2, 3학년 7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각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교과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여 환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1학년의 경우 각 교과 영역별로 한 과목씩 총 4과목, 2, 3학년 1학기까지의 경우 각 2과목씩 총 8과목의 우수한 교과목 등급만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경우 1학년 1학기와 2학기 등급 성적을 비교하여 석차 등급이 우수한 학기의 국어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학년, 3학년 1학기의 경우 총 3개 학기 중에서 비교하여 석차 등급이 우수한 2개의 국어 교과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수시 모집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므로 각 전형별로 반드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형과 학과는 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등급이 우수한 2개 영역을 합하여 8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며 세무학과는 5등급 이내, 특수교육학과와 간호학과는 6등급 이내, 유학교육학과는 7등급 이내로 전형별 모집 단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므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수능시험 공부를 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창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수시모집 학생부 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환산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시모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수능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영역은 수능 등급에 따라 1등급 175점, 2등급 171점 등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영어영역의 반영비율이 전년도 30%에서 25%로 축소되었고, 축소된 5%는 탐구영역에 반영하여 전년도 20%에서 25%로 증가되었습니다. 정시 입학원사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시 서류 제출 대상자는 1월 4일 18시까지 창원대학교 입학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시모집은 가군과 다군 2개 전형으로 49개 모집단위에서 총 561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증가되므로, 창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등록 포기자와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정시모집은 가군, 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또한 가군과 다군 동시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중에서 음악학과를 예로 보면 실기고사 80%, 학생부 10%, 수능 10%를 반영합니다. 무용학과의 경우 수시 2월 인원만 선발합니다. 수능 점수는 100분위를 적용하며, 영역별 반영비율은 대부분의 학과가 국어 30%, 수학 20%, 영어 25%, 탐구 25%입니다. 인문대학 지원자는 탐구 영역 반영비율에서 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중에서 100분위가 높은 과목을 반영합니다. 경영학과의 경우 영어 영역이 30%이며, 예체능 계열은 수학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수능 수학 가형을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와 15%가 있으며, 식품영양학과와 생명보건학부는 과학탐구를 응시할 경우 가산점 10%가 있습니다. 의료학과는 자연과학대학이지만 가산점이 없습니다. 예체능 계열, 취업자 전형, 평생학습자 전형에만 적용되며, 수시 학생부 반영비율과 동일합니다. 모집단위별 경쟁률과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창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정시모집 수능반영점수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환산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추가 모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 환불 및 정시 2월 인원이 있을 경우에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2018년 2월 14일에 창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8일부터 19일, 2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모집은 2018학년도 마지막 전형이므로, 수시와 정시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수험생은 놓치지 않도록 원서 접수 기간을 기억해 주세요. 2019학년도 창원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입니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10%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며, 전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생활기록부의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지역인재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종전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에서 1개 영역 4등급 이내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수시 모집의 복수지원 횟수를 종전 3개 전형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2개 전형까지 복수지원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055-213-4000번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